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은 취미로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기초가 없어서 항상 2% 부족한 느낌을 받으시는 분이나 영상 편집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1시간 동안 영상의 기본 원리와 편집을 하기 위한 기초 지식 그리고 프리미어의 기본 사용법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는 프리미어를 비롯하여 어떤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더라도 쉽게 적응하실 수 있도록 영상 편집의 기본기를 탄탄히 만드는 것을 목표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1시간 강의를 통해 프리미어 마스터로 도약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프리미어 프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어도비.co.kr로 들어옵니다. 들어오신 다음에 크리에이티비티 및 디자인 들어가셔서 여기서 프리미어 프로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여기 프리미어 프로 설명이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프리미어 프로를 실행을 하시게 되면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되죠. 이게 처음 화면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뉴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새로운 파일을 만들거나 아니면 기존에 작업하던 오픈 프로젝트를 열 수가 있어요. 영상 편집과 관련한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죠. 간단한 프로그램은 곰 믹스도 있고요. 맥용으로 파이널 컷도 있고 베가스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항상 프리미어를 권장하는 이유는 이 프리미어가 거의 업계의 표준같이 됐고요. 이 프리미어를 제대로 익혀두시면 다른 프로그램들은 굉장히 쉽게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터페이스라든지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이라든지 사용하는 방식이 거의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조금 어렵더라도 고급 프로그램이라고 겁먹지 마시고 프리미어를 좀 배워두시게 되면 다른 프로그램들은 거의 식은 죽 먹기 같이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어를 아주 능통하게 쓰시지는 못하더라도 기본 기초 정도만 익혀두시면 다른 프로그램들은 아주 쉽게 이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프리미어를 항상 권장합니다. 자, 뉴 프로젝트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 프로젝트 누릅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창이 하나 나오게 되죠. 이름 쓰는 난 나오죠. 제가 만드는 파일에 이름을 줍니다. 이거는 반드시 주도록 하세요. 작업하실 때 보면 귀찮아서 그냥 언타이틀드로 쓰시는데 이거는 꼭 이름을 주셔야 나중에 헷갈리지가 않아요. 저는 샘플로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장하는 장소인데요. 저는 바탕화면에 폴더를 아예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쪽으로 저장이 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작업을 하시면 여기가 아니고 디폴트로 된 프리미어 저장 공간으로 저장이 될 건데요. 자,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항상 바탕화면에 폴더를 하나 만드시고 거기다 저장하시도록 하세요. 여기는 브라우저 버튼 누르시고요. 바탕화면 누르신 다음에 폴더를 하나 만드는 거죠. 저는 프리미어라고 폴더를 하나 만들었죠. 여러분도 원하는 폴더를 하나 만드세요. 그 다음에 여기다 저장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잠시 후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나중에 소스파이 같은 것들 위치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꼭 기억을 하도록 하세요. 바탕화면에 폴더 만들고 그 폴더 안에다가 저장하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HDV라고 돼 있죠. 이거는 캡처할 때 쓰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어요. 그 다음 디스플레이 포맷을 타임코드로 주도록 하세요. 프레임으로 주면 나중에 작업할 때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타임코드로 보통 기본값이 이렇게 타임코드로 돼 있어요. 혹시나 이렇게 안 돼 있는 분은 타임코드로 바꿔주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비디오 렌더링 앤드 플레이백이라고 나오죠. 여기에 보시면 머큐리 플레이백 엔진 GPU 액셀러레이션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래픽 카드가 프리미어의 가속 기능을 지원을 한다면 그 그래픽 카드가 뜰 거예요. 그걸로 지정하시면 좀 더 빠르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그래픽 카드 종류를 보시면 아시고요. 이게 지원을 안 하더라도 소프트웨어로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긴 시간 작업이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길지 않다. 1, 20분 정도다. 그러면 얼마든지 소프트웨어 온리로 둬도 되니까 이거는 지금 당장은 그렇게 큰 신경은 쓰지 않으셔도 되겠고요. 여기는 스크래치 디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은 잠시 후에 소스 파일 설명을 드리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프리미어의 가장 기본 화면이 되겠어요. 자, 여기에다가 소스를 하나 얹어놓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소스 파일이 있습니다. 자, 소스 파일을 일단 한번 얹어볼게요. 자, 드래그에다가 그냥 얹으시면 됩니다. 여기에. 자, 그러면 이렇게 영상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플레이해 보시면 쭉 나오게 되죠. 자, 이제 이 소스 파일과 프리미어 간의 상관관계를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작업을 잘해도 이게 나중에 소스가 없어져버리면 누구나 볼 수 있는 동영상으로 인코딩, 즉 바꿔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작업한 게 전부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들으시고 꼭 기억을 해놓도록 하세요. 지금 제가 소스를 여기다 얹었습니다. 이 소스를 어디서 가져왔느냐 하면 아까 제가 폴더를 하나 만들었다고 그랬죠. 프리미어라는 폴더를 바탕화면에 만들었습니다. 이 폴더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폴더를 열게 되면 지금 샘플이라고 제가 아까 한나 만든 파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얹은 동영상들이 지금 여기에 얹혀 있습니다. 그렇죠? 이 프로젝트 파일이라고 하는 이 프리미어 파일은 확장자를 prproj라고 씁니다. 뭐 뭐 뭐 뭐 점 prproj. 약간 확장자가 특이하죠? 보통 세 자리로 많이 쓰이는데 jpg라든지 그렇죠? 그런데 이 프리미어 파일은 prproj 6자를 쓰게 돼요. 이렇게 확장자가 prproj로 붙는 이 프리미어 파일은 작업하기 위한 이런 소스들을 포함하지 않는 파일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포토샵에서 사진을 가져와서 합성을 했어요. 그러면 이 파일 안에 가져온 합성한 사진들이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포토샵 파일만 열면 이 파일 안에 그 사진들도 같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워드로 작업을 했습니다. 워드로 쭉 작업을 하다가 여기에 사진을 얹었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 파일을 다른 데 가져간다든지 하셔서 파일을 열게 되면 워드하고 사진하고 다 같이 나오죠. 프리미어는 아닙니다. 프리미어는 지금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사진을 얹었잖아요. 이렇게 얹었더라도 이 파일만 가져가게 되면 이 사진은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포토샵은 아무리 용량이 크더라도 사진 한 장, 두 장 이런 거 얹어도 한 페이지이기 때문에 용량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워드 같은 경우에는 이 사진 해상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워드 프로세서 같은 걸로 인쇄를 해서 잡지 같은 걸 만든다든지 그런 거는 보통 하지를 않죠. 그 이유는 해상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프리미어는 경우가 다릅니다.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이런 동영상들은 보통 용량이 40메가 또는 50메가 또는 100메가 뭐 많이는 1기가까지 넘어가요. 지금 우리가 여기에 얹은 영상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찍어보면 139메가, 11.5메가에 10메가, 그 다음 39메가죠. 이 얘기는 지금 139메가, 10메가, 40메가 이렇게 얹으면 대략 한 200메가 정도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영상 파일들을 이 안에다가 다 포함을 시켜주게 되면 이 파일 하나가 얼마가 되죠? 200메가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작은 용량이에요. 만약에 1시간짜리, 2시간짜리 이런 것들을 여기에 얹었다. 그럼 1기가는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2기가, 3기가가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파일 하나가 1기가씩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블클릭해서 열었다고 하면 열리는 데만 해도 1시간씩 걸리는 거죠. 자, 도저히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혹시나 열었다고 하더라도 내가 어떤 작업 하나만 하면 그 작업이 직접 적용되는데 10분, 20분씩 걸리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서는 도저히 작업이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용량이 큰 소스를 얹게 되는 프리미어라든지 그 외에 영상 프로그램도 다 마찬가지고요. 심지어는 인쇄용으로 쓰이는 인디자인 같은 이런 프로그램도 이런 식으로 많은 용량이 얹히는 지금 말씀드린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전부 저장하는 방식이 포토샵이나 이런 워드 프로세서와는 다른 방식으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 방식을 설명을 드리면 자, 이 프리미어 파일은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작업들 있죠. 예를 들어서 이 영상을 일단 불러와서 얹었어요. 그것을 문서로 여기에 다 기록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컴퓨터에, 어느 폴더에, 어느 파일들을 불러왔다. 그 다음, 그 파일 중에서 어떤 파일을 여기에 얹었다. 그 다음, 그 얹은 파일에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잘라냈다라든지 또는 어디에서 어느 구간 안에 무슨 효과를 줬다든지 자, 이 구간을 얘기할 때는 또 시, 분, 정확하게 초까지 다 따져서 지정을 해주겠죠. 자, 그러니까 일종의 작업 지시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작업 지시서가 있으니까 자, 이 프리미어에서는 이거를 실행하게 되면 이 작업 지시서대로 모든 작업을 실행해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 얘기는 이 원본이 여기에 다 포함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이것은 위치만 있으면 우리가 프리미어 파일을 열게 되면 가져와서 작업 지시서대로 그대로 배치하고 위치 잡고 했던 작업들에 의해서 이렇게 완성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PR, PROJ, 프리미어 파일의 저장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다른 컴퓨터에서 또 작업을 해야 되겠어요. 이 PR, PROJ, 프리미어 파일은 프리미어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컴퓨터에서는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없죠. 이것은 프리미어 전용 파일이기 때문에 프리미어가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에서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파일을 가지고 다른 컴퓨터로 갔어요. 작업상 필요해서 외부에 가서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열었어요. 그 컴퓨터에도 프리미어가 깔려 있었어요. 자, 그러면 열릴까요? 자, 이 파일을 가지고 간 거죠. 열릴까요? 열리긴 열립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즉, 작업한 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이 이유는 이 파일들이 직접 얹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어때요? 이것들의 경로 위치만 여기에 적혀있다 뿐이지 여기 얹는 소스 파일은 원래 위치에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실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프리미어 파일과 그 다음 그 프리미어에서 작업한 소스들 있죠. 자, 여러분들이 동영상 같은 걸 편집을 하기 위해서 동영상을 얹었을 거 아니에요. 그 동영상들 같이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 중요한 겁니다. 별 10개짜리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작업을 잘 하셔도 이게 안 돼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가끔 보시면 프로그램 사용법만 열심히 익히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 소용 없습니다. 이게 안 되면 소용이 없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 이 방식이 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어요. 이거를 아무나 볼 수 있습니까? 못 본다고 그랬죠? 프리미어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에서만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나 볼 수 있는 동영상 뭐 MP4라든지 그렇죠? AVI라든지 이런 동영상 파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 변환하는 과정을 인코딩 한다고 합니다. 이 인코딩을 거치려면 이 원본 소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열려있는 프리미어 상태에서 지금 내가 여기다가 한 작업들을 어디 저장한다고 그랬어요? 이 PR, PROJ에 저장한다고 그랬죠? 프로젝트 파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작업 지시서대로 그대로 원본을 가져다 옮고 거기에 그 작업들을 그대로 해서 그것을 MP4라든지 AVI 같은 누구나 볼 수 있는 영상 파일로 저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려면 영상 원본이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원본이 없으면 인코딩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프리미어에서 파일을 저장하는 방식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본 파일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시면 귀찮아서 아무데서나 불러오는 거예요. 바탕화면서도 불러오고 D드라이브에서도 불러오고 다른 폴더에서도 불러왔어요. 나중에 옮기지 뭐 하고 불러왔죠. 그런데 나중에 자기가 모르고 하나를 버렸어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는 그 원본 파일을 다시 원래 위치에 갖다 놓기 전에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되겠어요. 자, 프리미어 이렇게 파일이 있죠? 자, 프리미어 폴더 열어볼게요. 자, 여기 있는 이 파일이죠? 폴더 바깥으로 한번 빼볼게요. 빠지는지. 바깥에다 이동하면 자, 빠지긴 해요. 그런데 자, 뭐라고 나오죠? 링크 미디어라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뺀 거 있죠? 리버 57400 자, 이 리버 57400 파일이 지금 없다고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보이죠? 이 파일은 링크가 없어진 거예요. 더 이상 원 위치에 이 파일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겨우 여기 뺐는데 못 찾느냐? 컴퓨터는 처음에 지정한 위치에 없으면 모르는 거죠. 컴퓨터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얘가 알아서 찾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처음에 불렀던 위치, 즉 이 폴더 안에 없으면 바로 바깥으로 뺐더라도 얘는 없다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구나 볼 수 있는 MP4나 AVI 같은 동영상 파일로 인코딩을 할 때도 이게 인코딩이 안 돼요. 아예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편집도 아예 안 되겠죠?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소스 파일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학생들 학교에서 과제 같은 거를 이제 좀 봐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디 공모전 내는 경우도 있고 실무하는 분들이 작업하는 것들을 보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도 이 파일 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작업했던 것들 며칠한 거 다 날리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 이유는 제가 말씀드린 이걸 지키지 않아서 그래요. 작업을 하는 도중에라도 이 파일을 얹어서 뭔가 작업을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귀찮더라도 일단 프리미어 줄여놓고 꼭 파일을 이 안에다 복사해서 넣어놓고 여기서 불러드리세요. 그걸 습관을 들이세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려도 분명히 여러 개 막 얹고 작업을 하시다 보면 아 이거 나중에 얹지 뭐 귀찮은데 지금 막 작업하는 중이니까 일단 얹어놓고 나중에 보자 라고 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꼭 이런 문제 한 번씩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습관을 들이시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열어서 다시 이 파일 넣을게요. 자 그 다음 보시면 안 바뀌어요. 그렇죠. 다시 원상복귀가 되지 않아요. 자 이거는 다시 또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뭐 아직 배우지는 않았겠지만 다시 링크를 다시 걸어주고 해야 되는데 자 굉장히 시간 낭비가 되고 귀찮은 작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거 꼭 기억하시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 오토 세이브라고 나오죠. 이거는 아무래도 용량이 큰 파일들이기 때문에 중간에 내가 하는 작업들을 자동으로 세이브 해주게 돼요. 이렇게 이 오토 세이브가 없으면 작업하다가 갑자기 컴퓨터가 다운이 된다든지 갑자기 전기가 나가서 꺼졌다든지 할 때 내가 작업했던 거 파일들을 모두 날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동 저장 오토 세이브 기능은 꼭 켜놓는 게 좋겠죠. 그래서 외부로 가실 때는 이것도 꼭 같이 가져가시라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가져가면 되겠어요. 이 폴더만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미리미리 영상이나 사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운드라든지 이런 소스 파일들을 여기 넣어놨으면 그 안에 프리미어 파일도 같이 들어있으니까 어디 옮기실 때는 이것만 가져가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관리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꼭 명심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프리미어의 작업 환경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프리미어를 실행하게 되면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 있는 상단 부분이 메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있는 이 부분은 여러분이 작업을 어떤 걸 하느냐에 따라서 각각 다른 거를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에디팅이라면 보통 컷 편집이라고 하죠. 어디서 어디까지는 잘라서 버려버리고 어디서 어디까지는 그대로 남겨놓고 중간만 잘라낸다든지 끝 처음만 잘른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보통 에디팅이 되겠죠. 그 다음에 컬러는 이 영상의 컬러만 조절을 하게 되고 이펙트는 특수한 효과라든지 그 다음 오디오는 사운드에 관련된 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에 맞는 최적화된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이 위에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와 있죠? 에디팅 부분에 와 있죠. 만약에 이거를 컬러를 누르게 되면 바뀌죠. 이펙트 누르면 또 바뀌고요. 오디오 누르면 또 바뀌죠. 계속 창의 배열이라든지 위치가 다 바뀌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장 편리한 상태를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 있는 프로젝트라는 탭이 있죠. 여기에 우리가 불러들이는 소스들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은 좌측 상단에 보시면 소스라는 탭이 있죠.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지금 이 하단에 있는 영상 소스들 중에서 내가 이 타임라인에 얹고자 하는 소스들을 이 위쪽으로 일단 보내는 거예요. 이 위쪽으로 보낸 다음에 여기서 내가 원하는 구간만 잘라서 그것을 여기에 얹는 거죠. 제가 아까 얹을 때는 그냥 가져다 얹었어요. 이것을 소스를 거쳐서 얹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딜리트해서 지우도록 할게요. 일단 이 소스를 이 위에다 얹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블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 소스가 이 위에 얹혀지게 돼요. 소스 창으로. 여기서 내가 원하는 구간만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 위에 있는 마커를 이용을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 부분을 이쪽에다가 넣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넣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소스에서 가져온 이 영상을 우리가 여기에서 편집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는 여기를 잘라서 다른 영상을 끼워 넣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 영상 부분이 이제 뒤로 밀려나게 되겠죠. 그 다음 여기에 텍스트를 얹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특수한 효과를 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 그 외에 또 다른 영상을 여기에다가 이어붙여서 장면 전환 효과를 또 연출을 할 수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작업들이 이루어지는 실제 작업 공간이 바로 여기에 있는 타임라인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타임라인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여기 타임라인에서 작업하고 편집하는 이 모든 상황을 여기 위에 있는 프로그램 창에서 다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영상에서 프레임의 개념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레임은 여러분들이 극장에 가서 영화를 봐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영상기가 있죠. 그 다음 여기에 필름이 이렇게 롤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필름이 이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쪽으로 감기게 되죠. 그 다음 이쪽에서는 빛을 쏩니다. 그러면 이게 바깥으로 퍼져나가서 극장에 상영이 되게 되는 거죠. 그때 여기에 필름이 지나가게 됩니다. 이 빛을 쏴서 이 렌즈로 지나가게 되겠죠. 이 필름이 1초에 몇 장이 지나가느냐. 그게 바로 프레임이 되겠습니다. TV에서 영상을 보시든지 또는 휴대폰에서 영상을 보시든지 또는 모니터에서 영상을 보시든지 모두 동일한 방식입니다. 1초에 정지된 정지컷이 몇 장이 지나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바로 정지컷이 프레임인 거예요. 보통 여러분들이 TV에서 공중파 보시죠. MBC, SBS, KBS 보시잖아요. 이런 것들은 보통 1초당 29.97 장이 넘어가게 됩니다. 이래서 그냥 보통 한 30장으로 그냥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초당 30장이 지나가요. 정지된 것이 30장이 지나가면서 우리 눈에는 마치 움직이는 걸로 보이는 거죠.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이 팔을 내리고 있다가 그 다음 이렇게 들고, 그 다음 이렇게 들고, 그 다음 이렇게 들고, 그 다음 다리를 구부리고 이런 것들이 컷컷컷 찍혀서 전부 이어지게 돼서 우리 눈에는 마치 움직이는 걸로 보이는 거죠. 실제로는 정지된 하나하나하나의 움직임이 계속 이어져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어디서 보든지 다 마찬가지죠. 움직이는 영상이라는 것 자체는 없는 겁니다. 순차적으로 움직이는 정지, 프레임들이 이어져서 우리 눈에는 마치 움직이는 걸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TV 같은 경우는 1초당 30프레임, 약 30프레임이고요. 금방 말씀드린 극장에서 보는 영화 같은 것들은 초당 24프레임이 지나가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많이 보시는 유튜브 있죠? 유튜브는 어떻게 될까요? 이 유튜브는 다양합니다. 15프레임짜리도 있고요. 20프레임짜리도 있고, 25프레임짜리도 있고, 30프레임짜리도 있고 그래요. 이거는 이유가 뭐냐면 모니터에서 컴퓨터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아날로그 TV가 있었죠? 이렇게 돼서 뒤에 브라운관이 이렇게 나와있잖아요? 이런 거는 NTSC 방식이라고 해서 이런 예전 방식에서는 초당 프레임 수가 이렇게 마음대로 나오는 걸 TV에서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요새는 다 LCD 또는 OLED, 다 이런 TV죠? 얇은 거.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컴퓨터 모니터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프레임 수 이런 거에 상관없이 전부 다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영상 편집 프로그램이라면 어디든지 다 나오게 되는 이 영상의 길이 단위가 있죠? 이 길이 단위는 전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제일 뒤쪽 부분이 바로 프레임이 되는 거죠. 01부터 쭉 올라가서 29까지 갔다가 30이 되는 순간 00으로 바뀌고요. 1초가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00 00 00 00 00 00 00 00 00이 있어요. 자, 요것은 시, 그 다음에 분, 초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마지막이 프레임이라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TV에서 나오는 영상이다. 그러면 이게 1 바뀌고, 2 바뀌고, 3 바뀌고, 쭉 바뀌다가 29까지 가면 그 다음에는 0으로 리셋되고 1초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쭉 올라가서 29 다시 00 리셋되고 2초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영상의 길이를 표현하는 거예요. 자, 바로 이게 영상의 기본 단위, 길이 단위가 되겠습니다. 다른 건 모르셔도 이거는 아셔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공부를 하시거나 배우실 때는 좀 알아야 할 내용들이 기본적인 게 몇 가지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들입니다. 자, 제일 처음에 설명드린 부분은 프리미어에서 파일의 저장 방식이었죠? 자, 지금 두 번째는 영상의 길이 단위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 영상의 사이즈가 되겠어요. 자, 보통 영상 공부하시거나 배우시는 분들이 이런 기본 개념을 익히지 않으시고 무작정 그냥 바로 시작을 하시는데 나중에 결과물을 제대로 내보낼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 중간중간에 다 틀어져 버려서 나중에 다시 작업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시행착오를 줄이시려면 지금 설명드리는 기본적인 내용은 반드시 숙지를 하시고 넘어가셔야 돼요. 약간 지루하실 수도 있지만 잘 들으시고 머릿속에 다 넣도록 하세요. 자, 이번에 설명을 드릴 부분은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영상의 사이즈 자, 이 사이즈는 HD, 그 다음에 FHD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HD, 그 다음에 이건 뭐죠? Full HD Full HD라고 부르죠? 자, 보통 HD 하면 1, 2, 8, 0 곱하기 7, 2, 0이 되겠습니다. 자, 가로가 1, 2, 8, 0, 세로가 7, 2, 0인 거죠. 자, 이 1, 2, 8, 0은 무슨 숫자일까요? 밀리미터, 센치미터 이런 건가요? 아니죠. 이것은 픽셀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자, 픽셀은 뭐예요? 화면에서 확대, 확대, 확대를 했을 때 제일 최소 단위, 그게 바로 픽셀이 되겠죠. 자, 이 픽셀 안을 들여다보면 픽셀 안에 구슬이 3개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구슬이 R, 이 구슬이 G, 그 다음에 이 구슬이 B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레드고 이것은 그린, 그 다음에 이것은 블루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각각의 구슬이 빛을 얼마나 내느냐에 따라서 레드, 그린, 블루가 섞여서 우리가 보는 모든 컬러를 표현하는 거죠. 화면에서 보는 모든 컬러를 말하는 겁니다. 이걸 인쇄를 한다고 할 때는 RGB가 아니고 CMYK가 되겠죠. 예, 이거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우리는 영상을 하기 때문에 CMYK가 필요 없고 RGB만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 색이 섞여서 우리가 원하는 색을 만들어내게 되겠죠. 자, 이 픽셀 하나가 이 구슬 3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최소 단위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가로로 1280 픽셀, 세로로 720 픽셀 되는 게 HD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Full HD는 1920 자, 잘못 썼네요. 자, 1920 1080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Full HD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1080p 뭐 이렇게 부르죠. 이거 세로를 말합니다. 720p 이것도 세로 길이만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Full HD 다음에 뭐 2K도 있고 4K도 있고 그렇죠. 이거는 더 크겠죠. 이거는 또 더 크고요. 요새 유튜브 같은데 보면 8K까지도 올라오고 하죠. 그만큼 픽셀이 많아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픽셀의 개수가 많아지면 컴퓨터가 처리할 정보의 양도 많아지기 때문에 컴퓨터 속도도 좀 빨라야 되고 사양이 좋아야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사이즈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HD가 좀 작은 사이즈인데 예전에는 이거보다 더 작은 것도 있었죠. 640, 480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800에 600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점점 발전이 된 거예요. 요새는 뭐 이런 사이즈는 거의 보기 힘들고 거의 최소한도 HD급은 되죠. 그 다음에 유튜브 보셔도 뭐 거의 다 요새는 풀 HD를 많이 또 쓰죠.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이걸 어디로 보낼 건지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되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작업을 해서 뭐 유튜브 같은데 올리겠다. 그러면 되도록이면 1920, 1080으로 찍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풀 HD로. 점점 이제 넘어가는 대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작게 찍어버리면 나중에 되면 화질이 좀 떨어지니까 이렇게 조금 높은 화질로 찍어주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컴퓨터 사양이나 소스가 받쳐준다면 뭐 2K나 4K로 찍으셔도 괜찮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어떤 사이즈의 소스를 가져올 것인가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되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찍어온 소스가 640, 480짜리였어요. 자 그러면 내가 아무리 HD급 영상을 만들려고 해도 이렇게 찍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소스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내보낼 때 뭘로 내보낼 것인가. 풀 HD로 내보낼 것이다. 라고 한다면 소스가 적어도 풀 HD는 돼야죠. 풀 HD보다 큰 2K 같은 건 괜찮아요. 어차피 이거는 축소를 해서 얹으면 되니까. 하지만 풀 HD보다 작은 거는 확대를 해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영상으로 보내게 되면 깨집니다. 지저분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영상을 편집을 한다고 하실 때는 제일 처음에 생각하실 것은 어디로 내보낼 것이냐. 자 결과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자 그러면 그 결과물에 맞춰서 소스를 찍어야 되겠죠. 소스를 마련하시고 그 소스를 이런 프리미어나 이런 영상 편집 프로그램에서 얹어서 이쪽으로 내보내시는 겁니다. 이게 과정. 이게 기본 과정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결과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소스를 여러분이 직접 찍으시든지 아니면 구하셔야겠죠. 그 대신 결과물보다 큰 소스는 상관없지만 결과물보다 작은 소스는 그거는 지저분하고 깨지게 나오니까 그거는 감안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거 꼭 명심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프로젝트와 시퀀스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장자가 PR, PRO, J로 붙는 프리미어 파일에는 프로젝트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일종의 방이죠. 그래서 이 방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의 프리미어 파일에는 방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개의 방을 만들고 그 방 안에서 각각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방 안에는 다시 책상들이 올라가게 됩니다. 책상에 도화지를 펴놓고 여기다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시퀀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있는 방은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이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프리미어 작업은 이 개념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프리미어 파일은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포함할 수 있고 하나의 프로젝트는 여러 개의 시퀀스를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퀀스가 실제 우리가 작업하는 여러 가지 소스들이 얹혀있는 타임라인 창 이게 바로 하나의 시퀀스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프리미어에 보시면 이렇게 프로젝트라고 해서 하나가 있죠. 이것을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의 프로젝트 안에는 시퀀스가 지금 여기 하나만 있지만 원하는 만치 몇 개씩 더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작업을 하실 때는 이 시퀀스를 만들어야 되겠죠. 이 시퀀스를 하나 지워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 시퀀스가 없는 상태고요. 프로젝트만 있는 상태죠. 여기에서 시퀀스를 하나 생성하겠습니다. 우측 버튼을 누르면 여기에 New Item이 있고요. 그 다음 시퀀스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시퀀스를 생성을 하게 되면 여기서 여러분이 원하는 사이즈와 프레임을 골라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세팅을 하시려면 좀 복잡하죠. 이런 거 다 정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거를 하지 않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스 파일과 똑같은 시퀀스를 열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잡고 그대로 얹으면 새로운 시퀀스가 하나 생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시퀀스는 지금 얹은 이 소스와 똑같은 규격의 시퀀스가 열리는 겁니다. 이게 프리미어 파일 그 다음에 프로젝트 그 다음에 시퀀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겠다. 그러면 파일에서 New 들어가셔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드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는 프로젝트를 다시 하나 생성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기존에 만든 프로젝트를 또 열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지금 샘플 2죠. 샘플 2 파일에서 Open Project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그냥 샘플을 열어볼게요. 그러면 프로젝트가 하나 더 들어와요. 창을 좀 넓혔어요. 지금 여기 원래 열려있던 프로젝트 있죠. 샘플 2라는 프로젝트고요. 지금 불러드린 프로젝트 샘플 2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여기 얹혀있는 영상 자체가 다르죠. 이렇게 하나의 PR, PR, O, J 프리미어 파일에는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얹을 수 있고 하나의 프로젝트는 또 여러 개의 시퀀스를 얹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프리미어에 이렇게 소스를 얹게 되면 이 소스 파일의 위치를 볼 수 있는 플레이 헤드라는 게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은 각 창에 보시면 이렇게 0, 0, 0, 0, 0, 3, 2, 7 여기도 나오죠. 여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냐면 이게 바로 영상의 길이를 표현하는 단위가 되겠습니다. 모든 영상은 이렇게 길이 단위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이게 프레임이고요. 초, 분, 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앞에 있는 두 자리는 시, 시간이 되겠고요. 그 다음 두 자리는 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자리는 초가 되고요. 그 다음 두 자리는 프레임이 되겠습니다. 자, 이 프레임은 1초에 사진이 몇 장 지나가느냐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초당 몇 장의 프레임이 지나가는지 자, 이게 바로 FPS가 되겠어요. 초당 프레임 퍼 세컨드 자, 초당 프레임 수죠. 이게 바로 이 뒤쪽에 프레임 수를 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1초에 30프레임이 지나가는 그런 영상일 경우에는 자, 이 뒤쪽이 29, 그 다음에 30이 되면 0, 0으로 바뀌고 1초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다시 0, 1, 0, 2 가다가 29까지 가고 30이 되는 순간 다시 0이 되고 2초로 바뀌죠. 네, 이게 바로 여기 있는 프레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지금 이 플레이 헤드로 가고자 하는 정확한 위치를 찾아야 할 때는 여기에 정확한 위치 단위를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10초 6프레임이다. 그러면 자, 숫자 0이 나오지 않는 부분부터만 써주시면 됩니다. 자, 10초면 시간은 0이고 분도 0이고 여기만 1, 0이 되겠죠. 10초니까. 그 다음 6프레임이면 0, 6이 되겠어요. 즉, 00, 00, 00, 00, 10초, 00, 0, 6이 되겠죠. 그러면 10초 6프레임이 되겠죠. 자, 0이 아닌 숫자가 시작되는 부분은 아마 어디예요? 1부터 시작하잖아요. 그 다음은 다 0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부터만 써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단위를 표시를 해줄 수가 있어요. 자, 해볼게요. 여기 있는 단위 부분을 클릭을 하시고요. 10초, 0, 6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 엔터를 치시게 되면 해당 부분으로 바로 이동하게 되겠죠. 자, 2초 13프레임 그러면 앞에 공짜까지 쓸 필요도 없고요. 숫자가 시작되는 거 2부터만 쓰면 됩니다. 2, 16, 자, 그 다음 엔터 치면 2초 16프레임이라고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이 이 플레이 헤드를 여러분이 원하는 정확한 위치에 가져다 놓을 수가 있습니다. 프리미어에서 편집할 때 정확한 위치에서 편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위치를 정확하게 입력을 해서 그 해당 위치에서 여러 가지 원하시는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게 단위 설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은 프리미어뿐만이 아니고 영상에 관련된 모든 프로그램에 똑같이 적용되는 내용들이니까 잘 알아두시면 영상 관련 작업을 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럼 이제 프리미어를 본격적으로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모든 작업은 여기 있는 타임라인에서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이 부분에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 여기 좌측에 보시면 툴들이 있죠. 이 툴들을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하게 됩니다. 우선 선택의 개념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화살표가 있죠. 이 화살표로 선택을 해주게 돼요. 그러면 테두리에 하얀색 박스가 생기면서 이 클립이 선택됐다고 표시를 해줍니다. 여기 타임라인에 얹혀져 있는 소스들을 모두 클립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선택 툴을 이용을 해서 이런 클립들을 잡고 이동하고 위치를 잡고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되죠. 이게 선택 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측에 있는 것은 트랙 셀렉션 포워드 툴이라고 하죠. 여기 툴 윈도우에 보면 툴이 두 줄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잡고 움직이시면 한 줄로도 바꿀 수가 있겠죠. 여기 있는 모든 창들은 마우스를 창의 사이와 사이에 이렇게 가져다 대면 화살표로 바뀌게 되죠. 클릭 드래그해서 이 창들 간에 사이즈를 다 변경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툴이 이렇게 두 줄로 되어 있으면 이 타임라인 창의 작업 공간이 아무래도 줄어들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렇게 한 줄로 만들어 주시고 이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렇게 올려서 이 타임라인을 좀 크게 키워 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위쪽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이 타임라인을 설명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만 좀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 두 번째 툴은 트랙 셀렉션 포워드 툴이 되겠어요. 이거는 여러 가지 클립들이 이렇게 얹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 있는 선택 셀렉션 툴로 선택, 선택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데 여기 있는 이 트랙 셀렉션 포워드 툴을 선택을 하면 클릭해 주시면 지금 클릭한 뒤로 전부 선택이 됩니다. 이 타임라인에 있는 이 트랙이라고 하죠. 보통 이 트랙을 확대하거나 축소할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중간에 정확한 지점을 잘라야 된다든지 또는 정확한 위치에 옮겨놔야 된다든지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확대, 축소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럴 때는 여기 있는 줌 인, 그 다음에 줌 아웃 이렇게 해서 보시게 되는데 작업을 하시다가 또 여기 와서 이거 조절하시면 굉장히 귀찮아요. 시간도 많이 걸리죠. 그래서 이럴 때는 단축키를 이용하도록 하세요. 키보드의 백스페이스 옆에 보면 플러스와 마이너스 있죠. 이걸로 확대, 축소. 그 대신 어디를 기준으로 확대, 축소가 될까요? 여기에 있는 플레이 헤드 기준으로 확대, 축소가 됩니다. 지금 현재 이 플레이 헤드가 위치된 곳이 지금 위에 프로그램 윈도우에 보이는 거예요. 이걸 플레이 헤드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걸 기준으로 확대와 축소가 되게 됩니다. 확대, 축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은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우측이 안 보이죠.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을 찾으셔야 될 때는 여기 있는 스크롤을 이용해서 움직이게 되는데 작업하다가 스크롤을 또 움직이고 또 가서 작업하고 이것도 굉장히 시간이 걸리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단축키를 이용하도록 하세요. 여기 툴에 보시면 손바닥 모양이 있죠. 이게 핸드 툴이에요.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 보면 스페이스 눌러서 이렇게 움직이죠. 그거하고 같은 툴인데 여기는 스페이스를 누르면 안 됩니다. 프리미어의 스페이스는 영상을 플레이 시키는 기능을 해요. 꼭 기억하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단축키는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 외에 단축키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잘 안 쓰시는 게 좋아요. 프리미어는 기능이 많아서 단축키도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처음에 잘 익숙하지 않을 때 쓰시다가 다른 게 적용이 되어버리면 그걸 다시 돌리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제가 꼭 말씀드리는 단축키만 기억하시고 그 외에는 그냥 마우스로 이용하도록 하세요. 이렇게 해서 스페이스를 누르면 플레이와 스톱 기능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손바닥은 여기 있죠. 이것은 H입니다. 키보드에서 H 누르시면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선택 이동 툴 또 많이 씁니다. 이 선택 이동 툴은 V가 되겠어요. 여기 있다가 선택 이동 툴로 갈 때는 V 이거 정도는 외워두시면 좋아요. 여러분들이 주로 어떤 작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쓰는 툴들이 또 다 달라져요. 그때마다 해당하는 단축키만 이용을 하시면 좀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가끔 강좌들 보면 현란하게 단축키들을 쓰는데 사실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죠. 우리는 필요한 단축키만 외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V, H, 스페이스 그렇죠?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지금 이게 트랙포워드 셀렉트죠. 이거 좀 전에 했어요. 그 다음에 이 툴들 옆에 보면 삼각형이 보이실 거예요. 이런 표시가 나오면 누르고 기다리면 하부 메뉴가 또 나오게 됩니다. 이거 보시면 아시겠죠? 그림만 보셔도 우측으로 선택 이것은 좌측으로 선택 우리들한테는 단축키 외우라고 말하고 왜 선생님은 이거 다 일일이 선택하나요? 제가 단축키를 써버리면 여러분이 지금 제가 뭘 하는지 모르시겠죠? 그러니까 저는 단축키를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말씀드린 단축키는 다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이거 보시면 찍으면 뒤쪽으로 선택이죠? 이걸로 찍으면 앞쪽으로 선택입니다. 지금 여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것하고 반대로 써 있어요. Forward와 Backward죠. 프리미어에서는 우측으로 가는 게 Forward고 좌측으로 오는 게 Backward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뒤로 선택, 앞으로 선택 이런 식으로 선택이 되게 되겠어요. 그 다음은 소스 창에서 원하는 부분만 들고 오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본 소스를 더블 클릭합니다. 이 프로젝트 창에서 더블 클릭해 주시면 이 위쪽에 있는 소스 창으로 올라가게 되죠. 여기서 일단 내가 필요한 부분을 지정을 하세요. 이 정도에서부터 지정을 할 것이다. 그러면 이 부분에 플레이 헤드를 갖다 놓고 이 아래에 보시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커인과 마커아웃이 있어요. 마커인은 시작 부분, 마커아웃은 끝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시작 부분 그러면 그 뒤쪽으로 컬러가 회색으로 바뀌게 되죠. 여기서 또 내가 원하는 구간을 선택을 하세요. 이 정도에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마커아웃을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 구간을 들고 올 거예요. 그러면 이 타임라인에 오셔서 이 플레이 헤드 있죠? 이것을 원하는 곳에 갖다 놓으세요. 처음으로 놓으셔도 되고 중간에 놓으셔도 되고 여러분이 원하는 곳에 위치를 시킵니다. 그 다음 이곳에다가 소스 창에서 우리가 선택한 이 구역을 들고 오는 거예요. 그것은 이 아래쪽에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인서트와 오버라이트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고요. 일단은 아무거나 눌러서 여기에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놨어요. 그럼 어때요? 해당 구역이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를 잘라서 가져왔을까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 이쪽까지의 구간은 이 전체의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여기만 지금 보는 거죠. 결론적으로 앞쪽과 뒤쪽에 우리가 가져오지 않은 부분도 여기에 마우스를 얹고 드래그를 하면 늘어나는 부분이 생기죠. 지금 하얀색 박스 보이시죠? 그 부분을 늘리면 그만큼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를 들고 잠깐 뒤쪽으로 움직여 볼게요. 자, 그 다음 다시 잡고 움직여 봅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이까지 나오죠? 자, 하지만 더는 안 가요. 쭉 당겨도 더는 안 가죠. 자, 왜 그렇죠? 이까지만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이 영상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쪽을 더 당겨도 이 구역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 앞쪽은 당연히 갈 수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뒤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쪽도 클릭, 드래그를 하면 더 가죠. 하지만 이 영상의 끝부분 이상은 안 넘어가겠죠. 영상 길이가 여기밖에 없으니까 더는 넘어가지 않죠. 자, 이렇게 이 영상에서 어느 부분을 선택하더라도 나머지 보이지 않는 부분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 정보 값은 가지고 있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하세요. 자, 영상 작업을 하실 때 이렇게 줄인다고 해서 이쪽과 이쪽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 항상 그 정보는 가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여기만 볼 뿐이다. 아시겠죠? 이 얘기는 영상을 편집을 하실 때 이걸 아무리 작게 만들어도 용량이 이렇게 얹는 거나 이렇게 얹는 거나 프리미어 입장에서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단 하나 얹은 거는 똑같은 용량을 차지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요만치만 쓰더라도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셀렉션 툴로 이렇게 잡고 이동할 때와 마우스를 셀렉션 툴 선택한 상태에서 이 끝부분에 가져다 댔을 때 모양이 바뀌게 되죠. 자, 여기 보시면 빨간색 자, 사각 가로 옆으로 화살표가 생겨요. 왼쪽으로 가져오면 화살표가 왼쪽으로 바뀌고 오른쪽으로 가져오면 오른쪽으로 바뀌죠. 끝의 부분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지금 이렇게 클립이 하나만 있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클립이 두 개 얹혀 있을 때는 이 영향이 있습니다. 자, 해볼게요. 자, 이 영상을 들고 여기에 얹었죠? 자, 이 부분 좀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마우스를 여기 놨을 때 화살표가 어느 방향으로 가 있는지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달라집니다. 자, 이렇게 해제를 한 상태에서 마우스를 놨어요. 화살표가 왼쪽이죠? 움직여 볼게요. 자, 그 다음 화살표가 우측으로 향하죠? 움직여 볼게요. 자, 차이점 아시겠죠? 지금 이 사이에 이쪽 클립과 이쪽 클립의 경계면이 있잖아요. 그 경계의 부분에 이렇게 마우스를 얹었을 때 자, 이게 우측 거를 조절할 거냐 좌측 거를 조절할 거냐 그거에 따라서 화살표 방향이 달라집니다. 자, 이게 없으면 내가 지금 어디에 얹혔는지 알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이 화살표를 가지고 여러분이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소스창에서 영상 가져오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여기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가져와서 정한 다음에 이거를 여기에 얹었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구역을 좀 다른 부분을 또 가져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또 가서 찍고 또 가서 찍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여기 이미 만들어진 마커를 움직일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마우스를 얹은 모양이 바뀌죠?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구역을 선택을 하고요. 중간에 보면 모양이 좀 다릅니다. 자, 이거 손을 얹고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역을 정한 다음 자, 여기 있는 플레이 헤드 부분에 넣을 텐데 자, 이거와 이거의 차이점이 있어요. 자, 조금만 줄여놓을게요. 자, 이거를 얹으면 인서트로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잘 보세요. 자, 어떻게 돼요? 지금 플레이 헤드가 있던 부분이 잘리면서 얘가 그 사이로 들어가고 원래 있던 거는 뒤쪽으로 밀리는 거죠. 이 상태였는데 자, 이거와 이거는 원래는 하나로 이어져 있었어요. 근데 플레이 헤드를 넣고 자, 여기 있는 인서트로 넣게 되면 이 부분이 잘리면서 얘가 뒤로 밀려나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얘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오버라이트는 뭘까요? 자, 오버라이트는 이 상태에서 오버라이트를 주면 덮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 구간에 얘가 들어온다면 그 구간은 없어져 버리고 거기 위에 얘가 덮어져지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끝의 길이는 안 변했죠? 지금 밀려나지가 않았죠? 그 위에 덮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 대신 자, 이 영상이 들어온 부분 앞, 뒤로는 다 잘려나가게 되겠죠. 네, 그게 이 두 개 인서트와 오버라이트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끼워넣기를 해줬어요. 자, 그 다음 여기를 누르시면 리플 에디트 롤링 에디트 레이트 스트레치 나오죠? 자, 리플 에디트를 한번 볼게요. 자, 리플 에디트를 중간에 놨습니다. 그리고 얘를 이렇게 가져왔어요. 자, 화살표가 왼쪽에 있으니까 왼쪽에 영향을 주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딸려오죠? 예, 이 중간에 빈 공간을 용납하지 않는 겁니다. 자, 또 요렇게 볼까요? 그러면 자, 이거는 우측에 적용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어? 얘가 줄어지네요. 자, 무슨 말이에요? 자, 이걸로 이렇게 줄이면 자, 이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이거를 요렇게 한 다음 이거를 붙이는 거예요. 자, 이게 똑같은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 리플 에디트 자, 근데 왜 이번엔 뒤로 가서 안 붙나요? 항상 제일 좌측의 기준이 됩니다. 예, 그래서 가져다가 계속 비는 공간을 메꿔주는 거예요. 그 다음은 여기 툴 팔레트에서 웨이트 스트레치 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영상을 늘리거나 줄이는 기능을 하게 돼요. 효과가 제대로 안 보여서 이번엔 조금 더 짧은 거를 많이 늘여볼게요. 자, 요렇게 선택을 하고 쭉 누렸죠? 자, 여기를 한번 보시면 자, 거의 움직임이 없을 정도로 많이 늘어났죠? 자, 그렇다면 이거를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더 짧게 줄여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요렇게 확대를 하고요. 그러면 빨리 움직이겠죠? 예, 이렇게 영상을 빨리 감거나 느리게 감거나 이런 것들을 여기 있는 레이트 스트레치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컷 편집의 가장 기본이 되겠죠? 여기 있는 레이저 툴이에요. 컷 편집은 뭘까요? 중간에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낸다든지 처음과 끝에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내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다가 중간에 말이 꼬였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라내야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 부분을 잘라내는 거죠. 여기하고 요 부분을 잘라내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지웁니다. 그 다음 붙이겠죠. 자, 이런 게 컷 편집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중간에 다 잘라내야 되겠죠. 이렇게 말로 하는 이런 영상들은 중간에 말을 잘못할 수도 있고 중간에 할 말을 깜빡하고 얘기를 못해서 빈 시간이 어느 정도 됐을 때 그만큼은 잘라낸다든지 할 때 이렇게 레이저 툴을 이용해서 자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툴들이 가장 기본적인 툴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프리미어의 글씨를 쓴 경우가 많죠. 자, 그래서 글씨를 쓰는 타입 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입 툴 선택을 하시고요. 이 위에다가 찍습니다. 땅 찍으면 자, 커서가 깜빡이죠. 자, 텍스트 입력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 텍스트를 쓰게 되면 플레이 헤드가 위치한 그 지점 뒤쪽으로 글씨가 기본 길이로 생기게 됩니다. 자, 이렇게 글씨가 생성되면 이 글씨의 길이는 5초가 되게 됩니다. 지금 이 바닥에 있는 영상은 우리가 영상을 찍은 거거나 아니면 가져왔기 때문에 이 영상의 길이가 있어요. 그렇죠? 네, 이 영상이 원래 7초짜리다 6초짜리다 31초짜리다 이 길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7초짜리 영상을 10초로 만들 수 있어요? 그건 안 되죠. 아까 같이 여기 있는 스트레치 툴로 잡아당겨서 느리게 하면 모르겠는데 원래 영상의 속도는 그대로 있으면서 길이는 느린다는 것은 어때요? 그거는 안 되겠죠. 당연히. 우리가 처음에 원본 소스를 7초짜리로 찍었으면 7초 이상은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보다 짧은 거는 가능하겠죠. 하지만 텍스트는 어때요? 텍스트는 영상입니까? 아니죠. 정지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텍스트는 처음에 5초가 돼있던 10초가 돼있던 상관없어요. 그냥 느리면 돼요. 정지 컷들은 내 마음대로 느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 영향이 없겠죠. 어차피 텍스트는 멈춰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글씨를 얹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위치를 잡을게요.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영상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없죠. 처음에는 안 보이다가 서서히 보통 올라오게 되잖아요. 그런 걸 한번 만들어 볼까요? 여기에 보시면 여러 가지 창들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는 여기 이펙트 창을 이용할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 보시면 여기에 여러 가지 쓸데없는 창이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필요 없는 거는 전부 닫아주도록 하세요. 예를 들어서 이거다. 그러면 옆에 우측에 줄 3개 옵션 버튼 누르시고요. 클로우스 패널 해버리면 닫히게 되겠죠. 여기도 또 선택하시고 클로우스 패널로 닫아버립니다. 그러면 이펙트 채널 보이시죠? 보통 이펙트 채널은 이 위로 올라가서 여기다 같이 얹어주세요. 그러면 이용하기가 좀 편하게 될 거예요. 여기 이펙트 창 열어보시게 되면 3D 모션 디졸브 아이리스 페이지 필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이것들이 전부 장면에서 장면을 전환하는 기능들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디졸브를 열어보시게 되면 딥 투 블랙 딥 투 화이트 여러 가지가 나오죠. 크로스 디졸브 한번 줘볼까요? 이렇게 해서 들어다가 내가 적용하고자 하는 클립의 앞쪽에 얹으세요. 이렇게. 그러면 영상을 실행해 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서서히 올라오죠? 안 보이다가 올라오죠. 그리고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크로스 디졸브. 그렇죠? 이 크로스 디졸브는 앞과 뒤에 서서히 교차로 이렇게 보이게 하는 건데 앞쪽은 어때요?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넘어가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 다른 걸 한번 얹어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죠? 그 다음 이게 너무 작으네요. 크기를 좀 키울게요. 이펙트 컨트롤 창에서 스케일을 좀 더 키웁니다. 이렇게 키워줄게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냥 이렇게 넘어가니까 이상해요. 중간에 장면을 좀 멋있게 넘기고 싶은 거죠. 이때 우리가 이펙트를 쓰는 거죠. 크로스 디졸브 드래그해서 이 사이에다 얹어요. 그러면 이쪽으로 가서 붙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나 보세요. 어때요? 서서히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렇죠? 이게 크로스 디졸브예요. 이런 장면 전환들이 여기에 다 있는 거예요. 적용한 거 취소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크로스 디졸브라고 써있는 이 트랜지션 장면 전환을 클릭하고 딜리트 키로 눌러주시면 지워지게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종류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큐브 스피도 얹어 볼까요? 이렇게 그러면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되겠죠. 이 장면 전환 보면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이거 저거 한번 써보시면 알 수가 있겠죠. 이거 종류가 많으니까 이거 일일이 하나씩 다 설명을 드리면 한도 끝도 없고요. 여러분이 이용을 하실 때 한 번씩 다 써보세요. 이것도 적용 저것도 적용 이렇게 해보시면 이건 뭐구나 하고 금방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아이리스 크로스 같은 것도 얹어주시면 이렇게 많이 보셨죠? 영화 TV 이런 데서 한두 번씩은 본 효과들이 여기 전부 다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클립에서 하나의 클립으로 장면을 전환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장면 전환 기능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모든 작업이 끝났어요. 그러면 이거를 누구나 볼 수 있는 영상으로 저장을 해줘야 되겠죠. 지금 이 상태는 프리미어가 깔린 컴퓨터에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pr, pro, j 파일은 그러나 여러분은 누구나 볼 수 있는 영상 파일로 바꾸고 싶은 거죠. 그러면 파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export라고 있어요. export에서 미디어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여기서도 지금 원하는 구역을 좀 수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영상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와서 쭉 가서 여기까지인데 막상 보니까 여기 이상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나는 여기까지만 자를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놓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렌더링이 걸리는 거예요. 인코딩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렇게 놓고 여기에서 포맷을 지정을 해줍니다. 지금 포맷에 avi가 되어 있죠. 이걸 눌러보시게 되면 avi h.264 h.264 블루레이 h.evc 이렇게 나오죠. 이 h.evc가 용량도 작고 화질도 좋은데 문제는 이게 최신 포맷이 돼서 인식을 못하는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면 avi가 되겠고요. 이 avi는 용량이 좀 크죠. 그래서 우리가 자주 쓰는 뭐예요? h.264 이거 뭐죠? mp4입니다. mp4는 많이 보셨죠? 이 h.264 잡으시면 별다른 문제는 없을 거예요. 자 그 다음 아래 보시면 이제 이걸로 바꾸면 프리셋이 바뀌어요. avi는 아까 ntsc였죠? 그건 안 돼요. 그거는 예전 브라운 간 사이즈이기 때문에 사이즈가 너무 작고요. 이 h.264 를 해주시면 여러분이 변경할 수 있는 게 많아집니다. 720 1080 2160 이거는 4K 네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죠? fhd 1080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골라주시면 되고요. 그 아래도 보면 비메오도 있고 여러 가지 트위터도 나와요. 결과물을 보낼 용도에 맞춰서 저장을 해주시면 돼요. 페이스북도 있네요. 저는 그냥 매치 소스로 줄게요. 매치 소스는 뭡니까? 여러분이 얹은 이 소스의 크기와 프레임 수 이런 거랑 일치시키는 게 이 매치 소스가 되겠습니다. 이거랑 똑같은 걸로 저장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하이비트레이트는 지금 우리가 작업한 걸 렌더링을 걸 때 즉 인코딩을 할 때 계속 수정을 해줍니다. 잘못된 부분은 매번 수정을 해주는데 그거를 얼만큼 자주 하느냐에 따라서 화질이 굉장히 올라가게 돼요. 하이비트레이트는 화질이 좋아지는 거고요. 용량은 커지고 속도도 약간 느려집니다. 렌더링 거는 속도를 말하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시면 아웃풋이라고 되어있죠. 어디에 저장되는지 여기 나와요. 나중에 렌더링 것이고 난 이거 어디 저장되는지 찾지 마시고요. 여기를 보세요. 여기 보시면 어디 저장되는지 나오니까 거기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익스포드 비디오와 익스포드 오디오 이건 체크를 해주셔야겠죠. 비디오 체크 안 하면 오디오만 내보내는 거고요. 오디오 체크 안 하면 비디오만 내보내는 거예요. 두 개 다 체크합니다. 자 이렇게 기본 세팅만 주셔도 별 문제는 없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익스포트 해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렌더링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렌더링된 파일 나오죠. 더블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렌더링을 해서 누구나 볼 수 있는 영상 파일로 만들어줄 수가 있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프리미어를 비롯한 영상 프로그램을 쓰기 위해서는 꼭 알아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상식들과 프리미어의 기본 필수 툴과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거는 아주 여러분들이 프리미어를 처음 접하는 분들이나 프리미어의 기초가 부족한 분들을 위해서 기초적인 설명과 기능들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이거보다 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셔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높은 단계의 중급 과정을 공부를 하시면 또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래도 기본적인 편집이나 사용은 이 정도만 아셔도 충분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프리미어의 기초 과정을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